안녕하세요 핫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에 조금 다 잠겨있고 왜 이렇게 많이 부어있냐고 분명히 물어볼거야 사람들이 네 어제 술 먹었어요 방이 좀 안좋아가지고 아 하지마 하지마 아이 이 새끼 저 새끼가 뭐에요 그래서 오늘의 특집은 큰 씨끼 대 작은 씨끼 뭐 이 씨끼야? 큰 씨끼 작은 씨끼 무슨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작은 씨끼야 내가 진짜 큰 씨끼인데 누가 큰 씨끼입니까? 내가 큰 씨끼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통해서 선택하는 시간을 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의 단어 이어 말아주 뭐 예를 들어서 횡단 보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진사랑은 바로 끝나는 겁니다 자 기동씨 먼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세 하나 둘 셋 네? 땡 미세? 너 바보야? 미세가 뭐야? 뭔지 나는 미생으로 들었어 미생 억울하다 그럼 미생하면 뭐라도 하지? 장르래? 뭐라도 했어야지 왜 가만히 있어야지 그거 황대가 가만히 있을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해야지 인정해 인정해 안 해 아 근데 그냥 줘요? 뭐라도 아 저 심리적 위안을 위자로라도 싸드기한테 때려 싸드기한테 때려 오케이 피 땀 풀려 땡 그게 뭐예요? 피 땀 눈물 아 피 땀 눈물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피 땀 눈물 피 땀 눈물 노래 이름이잖아 BTS 몰라요? 어 몰라요? 나 사실 방탄 페인트 아 방탄 페인트 한 번 불러보세요 한 수절만 피 땀 눈물 흘렸어 오케이 기회 한 번 더 줘 기회 한 번 더 드려요 오케이 딱히 맞아야죠 오케이 오케이 심장 깨라고 때려줘 저도 맞을게요 아 예 갑니다 외장 하드 보장 육부 동물 병원 탱크 하나 둘 셋 탱크 탱크는 어딨어요 탱크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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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딱히 때리세요 하하하하 그 정도부터 했는데 아니 그래야 재밌지 딱히 맞기 이제 없이 오케이 딱히 맞기 없이 네 재율씨부터 네로 남불 쟁반 짜장 트와 이스 샌드 위치 아디 다스 말초 신경 도라 에몽 종합 병원 삼강 주천 땡 삼강 뭐라고요? 삼강 주천 삼강 주천 삼강 오리윤이다 이 새끼야! 저는 삼강 오리윤을 진짜 잘 지키기로 유명하죠?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름씨는 난 작은 식기지 저는 기름 식기 큰 식기는 팔을 내밀어주세요 아 칼꿈치를 뭐야 이건 또 아 아 이 살이 찝혔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시간까지 참는데 한 시간이요? 살 찝혔는데 한 시간에 참으라고요? 이쁜 리본으로 제가 마무리했어요 자 저한테 전화 좀 받고 가시겠습니다 야아아아 전화 와라지 여보세요 삼강 주천 네 안녕하세요 아 예의없게 전화를 왜 그렇게 받아요 그게 대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안 돼요 이게 아 난 머리가 그럴까봐 안돼 하하 싫어 너무 싫어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첫 번째 음식은 여러분들 오늘 그냥 마음껏 드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비주얼 좋다 오 직접 요리한 거예요? 네 오 좋다 오늘은 뭐 음식에 구애받지 말고 마음껏 드시면 되겠습니다. 유동 씨는 제거식기고요.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귀이개를 주는.. 새거입니다 새거. 응? 제거식은 긴 식기, 큰 식기. 이걸로 어떻게 먹어요? 이걸 어떻게 먹어요? 자 무조건 식기를 이용해서만 식사하셔야 되고요. 음식을 이동한다거나 접시를 잡으면 안 됩니다. 오 야 너 괜찮네! 오 맛있다! 너보다 나은 거 아픈데요? 나 못 먹어! 야 기성 씨 아침에 배고프실 텐데.. 답답해? 확인 좀.. 지질 것 같아. 하나라도 더 주든가 이거.. 아 계란도 못 먹어! 내 계란도 먹는다. 와 개킹 같는데? 나 진짜로 한 번.. 아 이게 안 되겠다. 내가 이렇게 안 나가는데 우리 합작을 하자. 팀플. 오케이!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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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닌 것 같아. 다음에는 그래도 제대로 된 게 나오겠지. 다음 음식 주세요. 다음 음식은요. 오 내가 좋아하는 짜파게티. 좋아하는 짜파게티고요. 뭐야. 미스실과 젓가락 준비했는데. 야 근데 이건 괜찮겠다. 이거 나올 줄 알았어. 야 근데 나는 완전 괜찮을 것 같은데. 왜냐면 오 괜찮네. 우와 짜파게티 잘 끓였다. 지혜 씨 오늘 원없이 많이 드세요. 오 맨. 먹어 먹어. 아 아니야. 풀어서 드셔야 됩니다. 아니 풀어줘야 풀어서 먹지. 이걸 어떻게 풀어먹어요. 서서 푸시면 되잖아요. 서서. 아 뜨신 물이라도 줘봐요. 맛있게 드세요. 아 답답해. 야 쉽네. 이게 살짝. 젤이 한번 말아서 가보세요. 오 아 많이 드시네. 야. 진상타. 이렇게 찍고 먹으면 되잖아 멍청아. 앗. Ma symptoms. 닫질 않아. 멍청아. 잊게 얇아. 아앗. 짧게 찹쟈어. 안 닫아. 하하. 야 이거 봐라. 나 많이 먹는다. 와! 그냥 폭식이네 오메! 오메! 야 이제 사람도 적응이 된다? 자 서로 한 입씩 먹여주고 마무리 해봅시다. 오케이. 뭐야? 내 거야? 왜? 아니 뭐해? 너도 뺏어가! 얼마나 뺏어갈 수 있는데 왜? 뭐에만 담바라고? 아니 연두국 쿠베이네! 그럼 가져가, 너도. 아 가져가게 된구나. 아 나 안 되는 줄 알고. 나 이렇게 먹으면 되네. 아 나만 되는 줄 알고. 그러니까 유튜브를 부리면 안 되죠? 오케이. 됐잖아, 뚱떼나. 아 저래도 뭐해? 갑자기 어려워졌지? 그 얘기를 묻힌 거 아니야? 갑자기 왜 안 닿지? 진짜 안 닿? 오케이. 오해 좋네요. 자 다음 음식 주세요! 잠시만요, 저 입 좀 닦고 가겠습니다. 영역 표시하세요? 아 다 닦았다. 신기한 게 검은 게 묻어나온다. 아 이게 여러분들 짝APEET이라고 오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, 살에서 묻어 나오는 거거든요. 아 뭐라는 거예요? 다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가스! 와 가져라, 굽지! 마음껏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케이! 야-어어어어어- 원열! 정철씨는? 오오오오오오오... 김포크.. 진나해 혹시 이렇게 먹으라는 건가요? 네네 자 기농씨는 장갑 껴보시고요 준비됐나요? 네, 이대로 먹으면 되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기농씨의 포크와 나이프는 왼손과 오른손입니다 그대로만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 썰어먹어요 아 썰어두셔야죠 포크로 찝고 손으로 싸세요 자 저거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너처럼 큼지막하게 썰면 안 돼 자 이렇게 썰었지 오오오! 오오오! 어 감타냈어 아 이거 하지마 흙이 묻어나와 또 아 입도 한 번 닦으시려고 안부려요 뭐하냐 욕심 부리지 정말 아아악! 키스하지마! 잠깐만 어떻게든... 자 10초 안에 못 먹으면 땡입니다. 10, 9, 8, 아 머리카락 대지 말고! 7, 아악! 키스하지마! 아 아파 진짜! 5, 4, 아악! 아악! 2, 아악! 1, 땡! 원래대로 한입만! 뒤졌어. 아무거나 뽑아주세요. 니 뽑고 싶은 거 뽑아. 느낌 좋아! 왔어 왔어, 오케! 왜? 음식 바꿔주시고요, 식기도 바꿔주시면 됩니다. 팔은요? 팔은 원래 이제 큰 식기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. 이게 제일 큰 벌칙이야, 나는. 야 잠깐만 이러면 난 못 먹어! 던지면 되죠. 던지면 돼. 야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만, 이렇게 해서. 잠깐만, 아니 아니 내가 너가 정확히 안 보이니까 내가 정확히 조정을 할게. 이게 저거야. 아니 인형뽑기처럼. 나 민감해. 알았어 알았어. 근데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걸 뚝 누르면 너가 떨어뜨리는 거야. 나 진짜 힘이 들어가. 정확하게 하지 말고.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. 자 버튼 눌러야지. 믿어 믿고 해. 한다. 아 고장 났어! 고장 났어! 고장 났어! 됐잖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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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작은 것 대 작은 뭐야. 작은 식기 대 큰 식기였는데. 근데 또 그 안에 교훈이 있긴 있었어요. 참여하니까 어려울 게 없네요. 재밌네요 그리고. 먹여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요. 어 미안해!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작! 감사합니다. 핫도그였습니다. 월월! 할인га. 네 Fiona입니다. 네 여러분 아세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